방 한번 들어가 볼까 일단 또 있으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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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자 자 자 자 자 주인공 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하구야 새돌이다 사실 내 주종 알까기야 내건 호든 1125 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면 편하지 않음 출출한 조이 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꼭 한손 강제 핸디캡 파이팅 이기자 1궁만 잡아줄게 1궁만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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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얇은단 말이지 아주 얇은단 말이지 루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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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중요한 전화라 좀 길게 했네 여러분들 어? 어? 한 손으로 했는데도 근데 유리하다? 어? 잠깐만 이거 채팅 전체 채팅 좀 바꿀께요 한 손 오 블랙님 별풍선 다섯개 한 손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친다 어? 진짜 전화가 왔었거든 나는 어? 한번 수비를 해볼까 그러면 자 비벼줘 비벼줘 어? 이렇게 비벼줘 어? 이렇게 비벼줘 저글링 저글링을 일단 막아주면서 여러분들 쿠키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상대 근데 그 내 한 손 저글링이 개툴린거 싫어 야? 어? 자 일단 미탈을 한번 또 가볼까 합니다 미탈 자 스파이어가 슬슬 완성이 됩니다 슬슬 뮤탈 가면 끝나지 않을까 근데 어? 자 근데 이제 많이 피겨줬거든요 많이 피겨줬거든요 많이 피겨줬거든요 어? 가스 한번 파주면서 뮤탈 한번 찍어주고 하겠습니다 오뮤탈 한번 찍어줬구요 뮤탈 뮤탈 크루즈 하나 찍어주면서 컨셰가 이제 굉장히 느리거나 할거란 말이죠 스타게이트가 아이고 이제 올라가네 어? 어? 어이구야 티크가 느려도 너무 느려요 자 느려도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단 말이야 어? 한번 가볼까나 자 일단 스커지만 한번 먼저 가볼게요 스커지만 근데 너무 평화롭게 게임하는거 아니야? 자 하이 너 퍼세요 죽음 자 하이 드론이 오고 있다고 드론이 드론이 왜 오고 있을까? 일단 해처리 하나 취소 드론이 왜 오고 있을까요? 바로 옆집에 해처리를 지키기 위해 섰죠 자 해처리 하나 추가요 자 2 해처리 눌러주겠습니다 3 해처리 4 해처리 모여 커세요 모여 모여 질러단을 빼주면서 여러분들 후회처리 올라갑니다 후회처리 후회처리 계속 잡아줄거란 말이지 상립농징해서 복력을 생산해줄 거란 말이야 자 하나씩 계속 뽑아주는 중 퍼셔도 일단 뜨고 뜨고 있고요 상대는 가난하단 말이야 타깃하면 깨두고 하겠습니다 어 육회처리 올라갑니다 어 육회처리 자 일단 이거 확실하게 한번 깨주고 좋습니다 상대 본지는 일단 다 올라갔단 말이지 여기를 한번 짤짤이 쳐볼까 자 짤짤이 짤짤이 기가 막히게 퍼셔도 한번 따줄거고요 좋아요 상대가 보는 앞에서 일단은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대가 보는 앞에서 완성 브라더다메우민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너무 끔찍해요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감사합니다 본진 압수 본진 압수요 자 선큰러쉬 한번 들어갈 생각입니다 선큰러쉬 선큰러쉬 를 계속 찍어볼거란 말이지 를 계속 찍어볼거란 말이지 비니를 집어 차근차근 아주 좋아요 차근차근 그 가스콩을 닫는단 말이지 가슴이 닫고요 궁금해하지마 절대 안 알려줄 거니까 자 썽큰 지쓰입니다 썽큰 지워주면서 그룹이 다 잘해주고 있고요 야금야금 딱 갈 겁니다 야금야금 언덕에서 일단 닫는단 말이야 드론은 일단은 또 일을 해줄 거고요 남는 드론은 말이지 여기도 썽큰 하나 박아줄게 진러시 오고 있어 진러시 봉일어 발업 진러시 오고 있으며 하지만 이걸 막아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무탈이 있을 때문에 말이죠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다는 거 상대 봉진 이제 냠냠 하는 중 여기서 이제 저글링을 한번 찍어줄 거란 말이지 자 다 깨지고 있어요 가스통이라 이제 다 깨지고 있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자 이거를 포기를 안 해? 이걸 포기 안 한다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넥서스를 점사 하겠습니다 넥서스 점사 넥서스 점사 상대방의 렉서스를 테러해줄 생각 하지만 일단은 수비가 좀 어세네요 수비가 내 얼굴 봐서 뭐 할게 근데요 내 얼굴 봐서 뭐 할게 넥서스 점사 넥서스 점사 들어갑니다 넥 점사 넥 점사 왠지 김춘규형 닮았을듯 저보세요 스타 프로게이머 STX 프로게이머 모를 김춘규형을 모른단 말이야 서지수 김춘규형 쳐봐 딱 너야 어 자 엘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엘리 쳐봤나본데 쳤나본데 어 이제 엘리당하지 않을까 자 하하 말없이 나가버렸네요 여러분들 어 이거를 참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어 상대 설마 못볼걸 봤다고 생각한건 아니겠지요 어 어 반응이죠 반응이 왜그래 응 수고 어 핵 아니라니까 이풀 봐봐 어 나 크리냐는 사람이야 어 왜그래 자꾸 아이고 단계선물도 감사드리구요 테란 고고 잘 잘 좀 해봐라 어 정지훈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드리 정지훈님 정지훈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땜에 나도 내 XX에 치고 놀랬어요 감사합니다 허허허 찜빠같이 생겼다고 왜그래 어 임주경한테 왜그러냐고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하 죽어서 말하는거 보니 아니 절대 아니야 너가 딱이야 어 서플 지어주구요 윤중이여 의문의 1패 지금 자다가 의문의 1패 해버렸어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베테란 근데 어 근데 화가 많이 나버렸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으응 니 얼굴 기념중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자 아니 너야 아니 너야 센터 정찰 한 번 가볼까 일단 상제가 이제 5시에서 또 오고 있네요 5시에서 하이 또 까불다 줄게 전진게이트 마린 한번 찍어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주면서 커맨드 지어줄거구요 질럿이 올겁니다 아마 상대 이 타임은 질럿을 찍어줄 수 밖에 없는 타임을 갖춰볼래 마린 두마리까지 다이렉터를 한번 찍어줄게 자 게이트 더블이죠 게이트 더블 투게이트 올리고 있으면 투게이트 투게이트는 뭐죠 근데 자 질럿은 안찍었다는건가 그러면 컷 자 설마 바이오닉을 의식을 하고 있는건가요 상대 자 투게이트입니다 투게이트 나도 가스럿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좀 늦었고 눈컷 안맞은 가스 파줬단 말이야 가스 가스 일단은 파주기로 하겠습니다 질럿이 하나 나오고 있군요 일단 질럿이 가스 일단 다 파줄게요 안정적으로 갈까 안정적으로 가스 안정적으로 갈겁니다 가스 일단 다 파주면서 일단 세 마리 파주면서 추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일단 가스 에고나 좋습니다 활성화 잘 되있구요 펑크 하나 일단 지어줘볼까 펑크에다가 펑크를 하나 올려줄겁니다 펑크를 하나 올려줄겁니다 펑크를 질럿이 두마리 출발이요 일단 네 가스 하나 파주고 지금 사업 돌아갑니다 다 보고있어요 너무 편하단 말이야 너무 편해요 여기서 이제 네 넥톱을 하나 돌려줄까 넥톱을 울려주면서 드루와 드루와 아군을 위하여 드루와 감사드리구요 자 드루와 사업이 빠르고 투게이트기 때문에 압박이 좀 거셀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SCB를 잡았군요 저는 이번에 핵폭탄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그러는데 자 핵폭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 몇 팩이냐 시작 정지훈님 슈퍼채킹 5,000원 감사합니다 정지훈님 저거 감사드리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드랍 10만원 써볼까구요 앱을 하나 달아주면서 자 포트넨탈 되게 빠르단 말이야 3세를 끝 쓰면서 일단은 쓸 예정 해봅니다 카드사 소능 에어 4세를 로네티 비투 로네티 도티 조니 로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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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가 좀 부족하긴 하구만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그러면 다른 하나만 지어 주면서 일단 병력은 많을거란 말이지 살포시 한번 나가보자고 살포시 그리고 다른건 이제 보여주면 안된단 말이야 자 이국제님 슈퍼채팅 1,900원 감사합니다 가보자고 국제님 또 1,9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허 상대 트리플을 합니다 그러면은 죽어야지요 장래산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리얼점이라니 선 넘네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일단 드랍방을 동시에 갈거란 말이요 아 드랍식 안방을 동시에 갈거란 말이요 상대는 이제 풀났습니다 상대는 이제 풀났습니다 상대는 6위에 쳐있거든요 자 진러시 오고있어요 진러시 하지만 하지만 말이죠 자 드랍식 자 드랍식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드랍식 그리고 빨라춘까지 일단 떨어질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핵개발이 들어갈거에요 핵개발이 본진에서 정신을 못차리는 정신을 본진 지금 드라코나는 본진을 못보고 있어요 상대 핵솔라고 했지만 쥬즈가 이렇게 또 나와버렸습니다 많이 아쉬운 상대네요 일단은 어 자 한번 또 들어가볼까요 또 나랑 7000팍 하며 5할 될 듯 또 할지 6 unbelives 4 5 6 찐막 할까? 그럼 이길 기회 줄게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 나는 랜덤을 할 거야 자 찐막 기회 한번 주도록 할게 상대방에게 오늘부터 너를 꺼셔볼 테다 나도 좋아할 테다 내 매력 속에 빠져들 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가